정정쇼 바라겠습니다. 드라이버 슬레디 트래버 마샤 슬레디 10 9 8 7 6 5 4 5 5 5 6 8 8 8 9 10 10 10 11 10 10 10 10 11 11 11 12 11 12 12 12 15 12 14 14 15 15 16 15 16 15 유태정 선수가 김경민 선수 앞쪽으로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경민 6대장 그리고 유경은 김성현 자 유경민 더 땡겨 김경태 최용환 8위 진영을 줬습니다. 아하 아 이거 유경민 선수야 아 숨이 바뀝니다. 숨이 바뀌었네요. 자 유태정 선수는 여기 1위고요. 박상강정부가 3위가 되었어요. 다윈 유경은 5위에 김성현 톡톡입니다. 3,4,6 위 최대한 대로 유태정 선수는 유신 demostremos 쌀히 차량은 깡이 차량을 조금 더 떼어오고 있답니다. 3,4,1가 치러가 됩니다. 박상강정윤 그리고 김대중 아아 동일이 하나 치러가려 박상강정윤 역대체 박상강정부는 주황색의 김경영 전수세기 전주회 개설이 3,4,1가 치터가 됩니다. 전주시간 2분씩 남편을 뒤에 3,4,1 바탕을 달리고 있습니다. 도루가 또 지나고 있습니다. 3,4,1이 초래수세 주황색 3,4,6 3,4,1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 평균과 타미 누가 될지 시원자는 박정상 선수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기 세라스틱이 어디에요? 아! 김종현 선수 출! 아! 아! 우리 유경은 자탄미 박정상 선수인데요 2위 용태정 선수와 박정상 선수 2반에는 2.4차차 위 김종현 선수가 박정상 선수는 아 너무 많이 나요 0.8차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전기시간은 1분 35초가 남아있습니다 박정상, 김종현, 그리고 유경영 유경영 선수 다시 김종현 선수를 죽었고 0.2초 정도 차이가 남아있습니다 3,4,5,2, 다시 승리의 진진한 1,3,5,2,1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박정상 선수가 1,4,5,0 백성 상 선수 소금을 맡겼습니다 여기시면 이게 1분 5초나면 그냥 왜 그래?